오늘 골을 넣은 선수가 두 명입니다. 김민진과 이정민. 이 둘 중에는 누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어 일단 트로피가 두 개였으면 좋겠어요. 하나하나 주고 싶을 마음이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이 늘 있는데 전반전과 후반전 주장 완장의 색깔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. 별다른 뜻은 없고 땀이 좀 많이 나서 교체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교체를 하고 계속 있습니다. 굉장히 큰 이유가 있었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 권한우일 선수만의 뭔가 징크스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는 아닌 거죠? 네 징크스는 따로 있고요. 항상 들어가기 전에 물을 항상 목이나 팔에나 뿌립니다. 네 그거 아니면 징크스가 좀 있기 때문에 네. 네 그런 모습이 오늘 경기 시작 전에도 잡혔었는데 그게 징크스였군요.